들어가자 아 용이다 용이 나오는데 아니 언제적 머라우더야 포세이큰 있네요 나이트가 좀 있고 운명을 잠깐 볼까요 갑시다 오늘 요거 먹고 갑옷 먹어야지 용이 있네 맞아 특히나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긴 이런 시험이 쉬울 리가 없어 카오스가 이렇게 쉽게 힘을 줄 리가 없는 거였어요 얼마나 고난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저의 경위를 놓고 장난아니야 다 빛나고있어 막 진짜 세보인다 우리가 진짜 세보여요 이게 다 미니어처거든 원래 한손에 나 아니구나 아카운이 아니구나 아카운 어디갔어 여깄네 불타고있어요 카오스 워리어 나이트들 요런식으로 띄엄띄엄 해놓자 너무 빼지말고 카오스 워리가 목방하고 있을때 나무병력으로 카오스 워싱 흑흑흑pe 나이트들도 그냥 일요일 세울게요 귀찮네요 일 1, 2, 2 전투 시작 용이 먼저 죽을라고 오는데? 뭐야 저 용은 이거 그냥 이기... 잠깐만 시간 초과하면 승리인데 내가 먼저 갈 필요가 없다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싸우면 될 것 같아요? 오는거? 살짝 빠져줘야겠는데? 우리를 두려워하는 모양이고 놈이 증원군을 대동했다 마법 써야지 일로와 뭐라오더 우리 밥이죠? 안 맞았는데? 마법봉? 가자 돌격 돌격 어 1대1 대결하자는거지 일로와 진짜 대기하고 있었어 용 일로와 용 일로오세요 차지 갑니다 차지 자 자 쓰자 왕사되자 능력을 보여주마 잠깐 슬로우로 보자 멋있는데? 아 용이 뭐야 얘 블랙 블레드 이터? 별거 아닌데? 잠깐 빛나는 로브 암호 우리편 증가합시다 용이 도망가고 있어 견디질 못하고 도망가 또 사기 funciona 자 뒤를 노려라 초점 놀어? 쫓아가지말고 차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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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병력을 다 못쓰고 있어. 아 나이트 또 있구나 살짝 빠져야지 나이트 하나 어딨나? 여기 있어? 마법 쓰자 마법 나이트는 나이트끼리 붙자고 마법뽕 마법 좀 써주죠 자 카오스 워리어 따라가고 보병을 다 이겼네 끝났네 너무 쉽게 이기는데 자꾸 차지 차지 자꾸 나를 따라 받아 불은 쓰지 말고 미사일 워리어 보병 잡읍시다 자 사기는 잘라야돼 사기 잘라야돼 사기는 깎아야돼요 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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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겼는데 차지! 뚫어버려 일로와 영웅 다시 돌아오나요? 왜 이렇게 안죽지? 뭐가 남아있나 본데? 자 자리 우디피언 다시 세팅 나이트 잡아 나이트 잡아 나이트 영웅이 어디갔어 다 잡았는데 얘들만 남았나? 뭐야 이놈은 감히 초준에게 달려들어? 여기 우리편이잖아 아닌가? 우리편이죠 여기 쫓아가서 서멸만 오케이 끝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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